한 해가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볼또 연말이 되고 오늘 좋은 예수 탄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뵙고 이렇게 공연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이 세월에 관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불러드릴 곡목은 세월아 청추나 불러드릴 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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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아 청추나 불러볼까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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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